곱셈을 익힐 때 가장 먼저 외우는 구구단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구구단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때는 6, 7세기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구구단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구구단의 비밀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신기합니다. 지금부터 구구단의 숨겨진 비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단의 곱셈 결과의 10의 자리를 순서대로 보면 0,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고 구단의 곱셈 결과의 1의 자리를 거꾸로 9 곱하기 9부터 9 곱하기 1까지 순서대로 보면 1, 2, 3, 4, 5, 6, 7, 8, 9로 되어 있습니다. 구단의 곱셈 결과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각각 더하면 모두 9가 됩니다. 구단에서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순서대로 10, 20, 30, 40, 50, 60, 70, 80, 90으로 한 후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순서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를 하면 9단의 곱셈 결과와 같게 됩니다. 2단과 4단, 6단, 8단에서 곱하기 5는 2 곱하기 5는 집 4 곱하기 5는 20 6 곱하기 5는 30 8 곱하기 5는 40식으로 곱셈 결과가 10, 20, 30, 40 순서로 10식 증가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5를 제외한 곱하기 1부터 곱하기 4까지의 곱셈 결과의 1의 자리와 곱하기 6부터 곱하기 9까지의 곱셈 결과의 1의 자리는 순서대로 일치합니다. 즉, 2단에서 2 곱하기 1과 2 곱하기 6의 1의 자리는 2로 같고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7은 4로 2 곱하기 3과 2 곱하기 8은 6으로 2 곱하기 4와 2 곱하기 9는 8로 일치합니다. 4단도 마찬가지로 같고 6단, 8단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보수는 보충을 해주는 수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1의 10의 보수는 9이고 9의 10의 보수는 1입니다. 즉, 1이 10이 되기 위해서는 9를 보충해 주어야 하고 9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1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과 9는 서로 10의 보수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2 더하기 8은 10 3 더하기 7은 10 4 더하기 6은 10으로 2와 8, 3과 7, 4와 6도 서로 10의 보수 관계에 있습니다. 9구단에서 서로 10의 보수 관계에 있는 이런 단길이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단과 7단의 경우 3단에서 3 곧하기 1의 곱셈 결과부터 3 곧하기 9의 곱셈 결과까지의 1의 자리와 7단에서 거꾸로 7 곧하기 9의 곱셈 결과부터 7 곧하기 1의 곱셈 결과까지의 1의 자리가 같습니다. 즉 3 곧하기 1과 7 곧하기 9의 1의 자리는 3으로 같고 3 곧하기 2와 7 곧하기 8은 6으로 3 곧하기 3과 7 곧하기 7은 9로 3 곧하기 4와 7 곧하기 6은 2로 3 곧하기 5와 7 곧하기 5는 5로 3 곧하기 6과 7 곧하기 4는 8로 3 곧하기 7과 7 곧하기 3은 1로 3 곧하기 8과 7 곧하기 2는 4로 3 곧하기 9와 7 곧하기 1은 7로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10의 보수 관계에 있는 1단과 9단도 마찬가지로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단과 8단 4단과 6단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